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명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독립성을 지키는데 있어 풍부한 영양 섭취는 필수 요소입니다 잘 드셔야 힘이 더 나죠 하지만 제 몇몇 환자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입맛이 없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결국엔 체중도 줄고 기력도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그럼 오늘은 50대 이후 입맛이 없어지는 5가지 이유들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혀의 변화 우리 혀에는 맛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약 8000개의 미각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미각세포는 45세 전후로 감퇴하여 맛을 느끼는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특히 쓴맛과 신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단맛과 짠맛에 대한 감각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어르신들은 신음식을 꺼려하시거나 모든 음식이 다 쓰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비해 사탕과 젤리와 같은 단음식을 더 찾으시고 음식을 짜게 드시는 이유가 이 미각세포의 변화 때문입니다 둘째, 침샘의 변화 침의 감소도 미각 둔화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침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혀가 맛을 느끼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 때문에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고 침이 부족해지면 입안의 음식이 침과 제대로 섞이지 않아 미각세포를 제대로 자극을 하지 못합니다 폐경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침이 말라 입안이 쓰리고 화끈거릴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침의 성분이 변해 맛을 제대로 못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자기 면역 질환 중에 내 침샘을 공격하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흔히 복용하시는 알러지약이나 감기약은 우리 침샘을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침 분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신 과일을 먹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만약 구강건조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침 분비를 늘리는 약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식생활 습관의 변화 혹시 혼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혼자서 밥 먹는다를 줄인 말인데요 이처럼 삶이 바쁘다는 핑계나 또는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끼니를 때우듯이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혼밥 문화까지 생겼는데요 이렇게 혼밥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우울증 위험성이 30%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이 있으시면 꼭 치료를 받으셔서 이제 식사를 함께 하시면 입맛이 더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식사할 때 근사하고 이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식사를 하시거나 만약 건강이 허락한다면 약간의 맥주나 와인을 곁들인다면 입맛을 더 돋굴 수 있습니다 넷째, 소화기 질환 만약 저희 소화기능을 야구에 비교한다면 저희 위는 포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포수는 빨리 날라오는 야구공을 받는 입장인데요 만약 공을 받는 이 손이 빨갛고 아프다면 공을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가 약하고 헬리코박터라는 나쁜 균도 많아서 만성 위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쓰리니 저희 뇌에서는 음식을 점차 거부하려고 그러겠죠? 이런 분들은 꼭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약의 부작용 저희 혀에 있는 미각세포는 약 3개월마다 재생되는데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의 약들은 이 미각세포의 재생에 꼭 필요한 아연을 몸에서 배출시켜 미각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약들을 복용하신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연이 풍부한 조개류, 고개류, 그리고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표현으로 처음에는 식욕부진으로 시작해서 점점 기력이 없어지고 낙상 또는 고관절 골절과 같은 큰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어진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꼭 그 원인을 찾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서 다시 식사를 맛있게 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도 나눠주시고요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주마다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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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